한 통신사 광고에서 파기애애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던 가족이 있습니다. 덴마크 남편 에밀 라우센과 한국인 아내 서유민 목사 부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대를 키운 다음에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또 그거를 속상한 걸 말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막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뻥터지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건강한 방식으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순간에 제가 막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다든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사자가 와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자가 나를 죽일 거야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련사는 딱 그 사자가 와 할 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발밑에 있는 가시를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울부짖는 게 아프다고 울부짖는 거였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사자는 그냥 그런데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아는 조련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그 가시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음부터 가시가 박히면 이렇게 하라고. 조련사고 사자이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연약한 점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완성돼 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감격해 하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러니까 되게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랑은 저한테 한 번도 마음에 이렇게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을 이렇게 꿍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저희 신랑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신뢰하죠. 그럼요. 그래서 더 위기야 와라. 파도 타듯이. 더 큰 파도야 와라. 우리는 같이 간다. 그렇게 이제 신나는. 그래서 이곳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이렇게 너무나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되게 중요해요. 결혼 생활도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유민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목사인데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닌지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찔리게 와요. 너무 진짜로 내가 진짜로 우리 에밀 보면서 정말 우리 에밀 멋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은혜롭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정말 어떤 문제 있어요.